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토지 72평형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크만호 2019타경 5028번입니다. 감정가는 18억 4,691만원이며 토지면적 72평형에 근문면적은 180평형입니다. 1차 체제가는 18억 4,691만원이며 입철보증금은 1억 8,470만원에 1차 입찰은 2024년 1월 29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차시 2차 체제가는 14억 7,753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4년 3월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5선 길동역 생활권으로 둔촌중학교 북측 일자산 허브전문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의 낭입니다. 강동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강동구 둔촌동 상가주택은 토지면적 71.1평형에 근문면적은 180.1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9년 10월 기준으로 18억 4,691만원이며 신권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는 2024년 1월 29일에 감정가를 체제가로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1억 8,47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30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필 60%에 영용률은 3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96년 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루트 및 벽돌구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무상 입안건축물 등재현황이 확인되고 있으니 한활청을 통해 입안내용 및 해소방안 그리고 이행강점의 부과내역 등을 추가 체크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듯 합니다. 이어서 물건의 은행입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01년 9월 12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우선 개인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272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5억 1,60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제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관매각사건입니다. 현황조사시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학여금은 점유자 7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700만원에 올세는 120만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인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한 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동구 근린주택 입찰에 의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은 납부객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동구, 둔촌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동구, 둔촌동, 인근, 상가, 건물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강동구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강동구 끌린주택 경매 낙찰 현황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강동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원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직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토지 72평여 근린주택 경매물권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